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총선이 한 20여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좀 덜 압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시장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 야바위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야바위꾼들의 특성은 사람들이 본질을 못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질을 못 보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지난 1월 달에 대만 총통 및 입법 의원 선거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냥 투표용지 교부하고 기표한 다음에 넣고 투표함을 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대부분 부정이 생기는 요소는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눈을 벗어난 그런 절차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선거를 만지는 것이 동서 고금을 불문하고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막말 논란 이런 부분들이 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지적됐던 그런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제도 수선이나 개선 없이 4월 10일 총선을 막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비난해지는 직면할 걸로 봅니다.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질과 핵심을 우리가 개뚤어 볼 수가 있으면 이번 선거에서 발생할 문제를 좀 미연에 조금 방지까지는 못하더라도 선거 문제를 조금 심각한 상황이 도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을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대단히 은밀한 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바로 과학 우리가 오랜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웠던 과학이 현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의 편견이나 선입견 또 이익이 관련되기 때문에 말을 꾸밀 수가 있고 하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곧바로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과학의 힘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전부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선거 비밀을 우리에게 낱낱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학이 이야기하는 바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호불호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2021년 또 6월 1일 날 실시됐던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역대 선거 가운데선 가장 조작 수준이 낮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서 실시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를 만져온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좀 조심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역전극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김은혜 후보가 낙마를 한 겁니다 그 김은혜 후보의 낙마에는 전통적인 사전투표 조작과 마찬가지로 숫자를 조작하는 전산조작에다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가 투입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호사들이 제출한 것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증거를 제출하고 투표함을 까보자 이렇게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관들이 4.15 총선에서 전임 대법관들이 내렸던 것과 꼭 같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시키는 그런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지고 어쩌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사법부의 중핵을 행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의 그런 묵시적인 담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선거 사기 문제가 해결될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거였고 오늘 일부 시사 논평에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엔비디아 발 생성형 ai 그런 인공지능 열풍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하드웨어 가 그렇게 엔비디아가 칩을 설계하고 그것이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만 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반도체 메모리 회사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에서 가장 지금 황금알로 이렇게 곽강을 받고 있는 hbm 하이밴드 메모리 하이밴드 메모리 고대폭 메모리 열풍에 대한 부분들을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지만 또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오늘도 카이스트 대학에 계시는 김정호 교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 hbm의 말씀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함께 최근 트렌드를 한 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든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대구 광역시의 중남구에 국힘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공천이 됐던 도태호 후보가 도저히 석연치 않은 그런 5.18 관련된 발언 이런 문제 때문에 공천 취소가 됐는데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좌파진영만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우파진영은 국민의힘의 공천관리비원회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결정을 내리면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을 줄로 아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지만 현명한 그런 경영자는 항상 상대방의 반응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바보 천치와 같은 경영자는 상대방은 그냥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냥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폐착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그 문제도 함께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그동안 공평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평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평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평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평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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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